박수! 최고! 재현아! 이제 재현이 빠져! 재현이 빠져! 재현이 빠져! 재현이는 이리 와야지! 산이 나오고 멀리서 질지 원래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좋네 더 이뻐! 하니까 잘 찍었잖아 반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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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 왜 이렇게 멋있어 재현아 오늘? 옷도 있게 멋있고 잤어요 잘 찍었어 박수 드레이셜 재현아 여기 아까 위에서 돌상 나오게 같이 찍었었어? 재현이랑 이렇게, 이렇게 돌상 나오게 같이 고소하십시오.